최근 비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상에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련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통업계가 비건 전용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200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4% 가까운 사람이 채식주의자입니다. 2008년 15만 명에 불과했던 채식주의자들은 지난해 150만 명, 올해는 200만 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구매력이 높다는 점에서 틈새의 시장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평가됩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자 유통업계는 비건 전용 상품들을 최근 들어 출시하고 있습니다. 라면 제조업체인 농신과 오뚜기는 지난달과 이달에 각각 동물성 원료를 쓰지 않은 제품인 강황 쌀국수 볶음면과 최황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마트는 매장 일부의 친환경 인증 상품을 모아놓은 자연주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CU가 이달 초 선보인 비건 간편식의 이번 주 판매량은 출시 첫 주에 비해 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예약 구매 서비스 상품이 되면서 판매 증가세가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채식이 일상에서 널리 퍼지면서 유통업계가 신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